제가 요즘 아나빠나싸띠, 붓다의 호흡법 이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불광출판사에서 나왔죠. 이 책이 보시다시피 두께도 굉장히 두껍죠. 진정으로 수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텍스트, 교제 형식으로 상세하게 구술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많이 건너뛰어서 사실 수행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히 나와 있어요. 혹시 자세하게 필요하신 분은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겠다 싶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단계,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이 부분을 오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빠나싸띠, 열두 단계의 수행지침은 다음과 같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자신을 다잡아 수행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숨을 들이쉰다라고 자신을 다잡아 수행한다. 이 단계의 수행에서 수행자는 수행의 세 가지 측면, 즉 삼학을 실현한다. 마음을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 또는 각가지 마음 상태의 해탈을 알아차림하는 것 등에 의해 수행자는 고도의 자제력을 개발하게 되고 관찰은 매우 섬세해진다. 현 단계의 수행에서 이러한 점들은 높은 윤리의 수행, 즉 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사막의 나머지 덕목인 높은 집중, 높은 지혜, 이것도 앞 단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 단계에서도 실현이 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다. 현 단계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라는 표현은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즉, 첫째, 어떻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가? 둘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이다. 첫째, 어떻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마음을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의 잠재적 성향인 무명에서 유래하는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모두를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라는 표현 대신에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을 제거하면서 라고 달리 말할 수 있는데 결국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이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의 첫 번째 의미인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또는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을 제거하기이란 초보 수준에서부터 완전한 몰입 수준에 이르기까지 집중 선정을 개발하면서 마음을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몰입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집중 선정도 그 강도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의 장애는 억누른다. 아직 미숙한 집중은 흔들림이 있고 때때로 자연스레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내린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집중은 마음으로부터 장애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행자가 현 단계에서 근면하고 진지하게 수행할 때 마음은 장애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수행자가 제12단계에서 자신을 수행하려면 수행의 장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는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장애들이 어떻게 극복되거나 제거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는 초기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장애들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장애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시 장애의 부분적인 억누름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수행자가 수행상 어떤 지점에서 장애들이 제거되는가를 볼 수 있는지 지적해보기 위함이다. 집중된 고요의 수준 또는 그 단계에서 마음을 장애들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은 초선정의 힘에 의한 다섯 장애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를 마음으로부터 오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2선정의 힘에 의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노력이 정제된다. 한번 상상해보라. 이때 수행자의 마음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는가를. 수행자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3선정의 힘에 의해 희열, 삐띠가 가라앉게 된다. 마지막으로 4선정의 힘에 의해 수행자의 마음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증애의 느낌들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므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수행을 하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마땅히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을 수행함으로써 아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질질 끌며 잔존하던 장애들이 마침내 제거되고 그 결과 수행자는 첫 단계부터 이후의 모든 단계들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마음이 어떻게 장애들로부터 벗어나는지 장애에서 벗어난 마음이 어떻게 순수하게 정화되는지 그리고 선정의 거친 요소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벗어남에 비례하여 어떻게 마음이 그만큼 더 순수해지는지 등을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자유자제하게 될 만큼 능숙해진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의 두 번째 의미 즉 무명에서 유래하는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통찰 지혜의 수준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이런 수준에서 마음을 해탈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현상들을 관찰 대상으로 취하여 그것이 무상, 고, 무하라고 하는 것을 내면으로 관찰하는 아나파나사띠 수행으로서 가능하다. 수행자가 다시 앞단계로 돌아가 제1단계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수행한다면 날숨과 들숨을 무상, 고, 무하라고 하는 삼법인의 특성들을 보기 위한 관찰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첫 번째 4단계, 1에서 4가지 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무상, 고, 무하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 관찰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모습의 호흡 그 자체이다. 두 번째 4단계, 제5에서 8가지의 단계에서의 관찰 대상은 다양한 종류의 느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4단계, 즉 제9에서 12단계에서는 삼법인을 보기 위해 관찰 대상이 되는 다양한 상태의 마음들이다. 관찰 대상에 대한 내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마다 삼법인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관찰하든지 무상을 보게 되면 그 순간 거기에서 어떤 것이 영원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마음은 해방된다. 그리고 본질적인 고를 볼 때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마음은 해방된다. 그리고 무하를 철견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자아가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마음은 해방된다. 또한 마음이 혐오감을 느낄 때 마음은 난디, 즉 관련된 대상들을 즐기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마음이 초연해질 때 마음은 탐욕 또는 갈애로부터 해방된다. 마음이 멸해질 때 마음을 만드는 것이 없어짐으로 마음은 일어남, 즉 조건 지어지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마음이 놓아버릴 때 마음은 집착으로부터 해방된다. 이상의 것들이 통찰 지혜의 수준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라는 것을 뜻하는 것들이다. 집중된 고요 수준에서는 연속적으로 향상되는 몰입선정의 힘에 의해 여러 선정 요소들과 함께 마음이 장애와 또 여러 가지 불건전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찰 지혜, 윗바사나 수준에서는 어떤 것이 영원하다라는 인식 등과 같은 그릇된 견해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된다. 그래서 지혜의 힘에 의해 여러 미묘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이 바로 어떻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한 답이다. 여기서 산매에 의해서 장애들을 제거하는 방법과 지혜에 의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제거하는 방법 등의 예를 들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증해 보았다. 두 번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이제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라는 문제를 고찰해보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마음은 번뇌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탐욕, 증오 또는 분노, 어리석음, 자만, 그릇된 견해, 의심, 나태와 무기력, 불안, 양심없음, 두려움없음 등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위의 답은 단지 번뇌를 편의상 분류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위의 목록은 가장 강력한 번뇌에서부터 약한 번뇌에 이르기까지 내림차순으로 열거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어떤 것들을 열거할 때 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까지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경전에서는 번뇌들을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맨 앞에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그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충분히 활력적이고 결단력 있게 가장 강한 번뇌로부터 먼저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그 다음 번뇌들로 마음을 순차적으로 해방시켜 내려오게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번뇌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답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즉 불건전한 요소인 번뇌들에 반대가 되는 건전한 요소들 즉 땀마 진리의 도움으로 이 번뇌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수행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번뇌들을 제거하여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통찰 지혜 수행의 수준에 따라 번뇌들이 직접적으로 제거됨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가지 번뇌들인 의심, 나태와 무기력, 불안 또는 들뜸, 양심없음, 두려움없음 등 거친 형태의 번뇌들일 경우에는 집중된 고요 수행의 수준에 따라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주 뿌리 깊고 미묘한 미세 형태의 번뇌일 경우에는 앞에 통찰 지혜 수행의 수준에서 제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안 또는 들뜸은 보통 한 부류의 장애를 뜻하며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열 가지 결박의 번뇌인 족쇠들에 속해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혜의 하나인 명지의 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세 번째, 건전한 난마들과 반대되는 열 가지 불건전한 것들 수행자가 최선을 다해 번뇌들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을 수련하고자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그가 실행하는 아나빠나싸띠의 여러 수행 단계들에 의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된 각각의 모든 번뇌들로부터 마음을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여 자신을 수련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그 번뇌들과 반대되는 건전한 담마들을 올바르게 공부하여야 한다. 그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다룰 수 있다. 1.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면 수행자는 그 탐욕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담마 가령 부정관을 포함하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과 같은 담마를 지혜롭게 고찰해야 한다. 탐욕은 형상의 세부적인 것을 즐거운 것으로 집착하거나 형상 전체를 즐거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관의 개발에 있어 수행자는 몸의 부정함 특히 시체의 혐오성을 관찰하여 자신의 몸도 그와 같이 시체로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 모두에 있어 몸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인식하면 가령 성욕과 같은 느낌 그 느낌에 대한 탐욕을 진정시킬 수 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란 본질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즉 몸을 4대 요소로 나누어 보아서 그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역겨움을 관찰함을 의미한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간접적인 또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나빠나싸띠 등을 수행하여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삼매를 성취했을 때 탐욕은 다른 번뇌들과 함께 진정된다. 원칙적으로 아나빠나싸띠 수행의 힘에 의해 수행자가 삼매에 도달했을 때 그 결실은 불건전한 것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그것들과 싸우는 수행으로서는 이미 충분한 것이다. 수행자는 몸을 4대 요소로 분해하거나 몸에 혐오스러운 것을 분명히 보는 방법으로 몸을 관찰할 수 있는 수행에 이미 익숙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실 때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반조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아나빠나싸띠 수행을 통하여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만약 수행자가 아나빠나싸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탐욕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직접적인 방법으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개발이나 부정관의 개발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나빠나싸띠와는 본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주제들이며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서들 이를 대면 청정도론 등을 참조하여 연구할 수 있다. 2. 증오 또는 분노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자비관 수행을 수련하는 것이다. 즉 수행자는 유뇌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자비심을 개발함으로써 마음을 증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분노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으로 진정되고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중생이 번뇌 속에 있다는 것을 내관하거나 불쌍하게도 그들이 무상, 고, 무하의 산법인을 깨닫지 못해 유뇌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관찰함으로써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 덕분에 분노나 악의적인 느낌은 진정된다. 이 방법들 이외에도 모든 중생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내관하는 등과 같은 방법들도 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에 따른 결과로 생겨났음을 아는 수행자는 다른 존재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는 일을 더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모든 방법으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면서 관찰로서 계속 수행해 나간다면 수행자의 마음은 증오로부터 해방된다. 어리석음은 전도몽상으로 말미암아 미혹한 것들을 지혜롭게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생겨난 깨달음에 의해서 제거된다. 전도몽상 되어 있기에 우리는 근원적인 고의 진리를 모른 채 끝없이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며 삿된 업을 쌓아 기대와는 반대되는 과부를 받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고를 바르게 알아야 하며 이러한 고통과 불만족스러움의 근본을 형성하는 즉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 지혜롭게 성찰하여 고의 뿌리를 끊어내므로써 고를 종식시킬 수 있다. 또한 수행자는 고의 원인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한 수행방법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미혹은 없어지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시는 동안 빈틈없이 알아차림하면서 호흡을 하는 동안 수행자는 미혹된 어리석음이라 하는 번뇌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4. 자만은 무화의 인식을 개발함에 의해 제거된다. 무화의 인식이란 진실로 영혼, 자, 나, 그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관찰함을 뜻한다. 나 또는 그라는 것은 전도된 망상인 무지로 인해 만들어진 관념이다. 이러한 원리를 내관하면 나 또는 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환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실상을 깨닫게 되어 나, 나의 것 등과 같은 관념에 집착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 또는 그라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여의게 되어 나는 그보다 낫고 뛰어나다, 나는 그와 동등하다 또는 나는 그보다 못하고 열등하다 등과 같은 망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망상에 불과한 자만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수행자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시는 동안 언제나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단지 망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본다면 이를 일러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시는 동안 마음이 오만과 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5. 그릇된 견해는 올바른 이해, 즉 정견에 의해 제거된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그릇된 견해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서 계속 변해간다는 올바른 이해, 정견에 의해 진정시킬 수 있다. 영원한 것은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밖에 없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릇된 견해, 심지어 모든 것이 항상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극단적 견해, 혹은 모든 것이 무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적 견해 등은 모든 것에는 인, 원인과 연, 조건이 있어 그에 따라 일어나고 변해간다는 올바른 견해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즉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생멸 변화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또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무라고 믿는 그릇된 견해, 즉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원인 또는 결과는 없다는 견해는 자아와 무하에 대한 사실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쌍카라라고 하는 행은 무하이며 인격도 무하이다. 그러나 수행자가 조건 지어진 것들의 무더기, 행운을 통하여 어떠한 업을 의도적으로 행할 때면 그 업의 결과는 사람, 즉 개인을 구성하는 조건 지어진 것들, 오온에게 어김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업은 무하이므로 어떤 자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도 무하이므로 어떤 자아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도 무하이므로 고통의 주체는 없다. 모든 것은 어떠한 실체도 없는 무하이다. 그러나 그 주체는 없을지라도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조건 짓거나 고통으로 이끄는 어떤 업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나 업을 쌓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언급은 고통을 알기에 피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집착하지 않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단지 관습적이고 상대적인 용어이다. 나, 사람, 개인 등과 같은 관습적인 개념들을 넘어서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적은 무하의 진리를 알게 만들어 자아에 대한 집착과 고통을 초래하는 불건전한 업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범례들을 제거하게 하기 위합니다. 모든 것이 무하라고 해서 자아는 없고 선업이니 악업이니 하는 것도 없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구시를 들이대며 어떤 짓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인과에 따르지 않는다는 그릇된 견해는 모든 것에는 그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볼 때까지 지혜롭게 계속 관찰하고 성찰함에 의해 진정시킬 수 있다. 만약 원인이 없다면 어떻게 사물이 생겨나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변하여 사라질 수 있겠는가 괴로움 등이 영혼, 신들과 같은 외적인 대리자의 섭리에 달려있다고 믿는 견해는 어떤 외적인 것도 내적인 원인에 선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찰함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다. 내적인 원인이란 번뇌나 가래에 뿌리 박힌 자기 자신의 행위, 즉 업을 말하는 것이다. 번뇌와 갈 애는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설령 영혼이나 신들이 있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적인 원인에 비길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것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이 있고 인과법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업과 번뇌라는 불변의 진리를 각성해야 한다. 이러한 원인들이 종식될 때 고통 또한 종식되는 것이며 영혼, 신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수행자가 운명농적인 견해를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수행자는 업 또는 행위를 올바르게 이끌고 통제하여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마침내 선악을 모두 초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과법을 진정으로 믿고 올바로 수행함에 의해 그러한 인연에 따라 성취될 수 있다. 요약하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동안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이 호흡을 알아차림하며 마음을 그릇된 견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6. 만약 의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의 장애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불건전한 상태는 선정의 힘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만약 의심이라는 용어가 잠재적 성향을 의미한다면 이는 높은 지혜 또는 모든 것을 실상 그대로 보는 관찰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특정한 분야에 관련되어야 하며 그 분야는 괴로움의 종식 다시 말하면 번뇌의 종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고의 종식에 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견해에 근거하여 마침내 한 점의 의심이 없는 확신을 성취할 때까지 지체 없이 그 점을 지혜롭게 관찰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진정으로 고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한 점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의 믿음 또는 확신은 소문에 근거하거나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담마에 대해 특히 니바나로 이끄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 방법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수행 방법이 바르게 행해질 때 번뇌의 종식과 마침내 고의 종식으로 이끈다 하는 것을 잘 고찰해서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는 승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마를 수행하여 고의 멸이라는 진리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번뇌를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번뇌를 버림에 의해 고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업의 법칙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며 이는 세속적인 기준의 관례나 관념에서 보았을 때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는 또한 초세관적인 수준에서도 선이나 악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우리를 윤회에 빠트리기 때문에 둘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며 고의 소멸이라고 정의되는 니바나는 선과 악을 모두 완전히 초월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점들을 완전히 이해한 수행자는 의심으로부터 마음이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7. 나태와 무기력은 장애에 속하며 번뇌에 직접 반응하는 일으킨 생각과 같은 선정요소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나태와 무기력이라는 용어는 가령 잠재 성향들과 같은 다른 미묘한 번뇌들에 대한 목록상의 한 이름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태와 무기력은 어리석음, 즉 무지의 한 형태로 파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무지를 제거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다. 나태와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잠재 성향이나 여타의 미묘한 번뇌들의 항목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나태와 무기력의 특성이 무지, 즉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8. 불안 또는 들뜸이 일종의 장애를 의미할 때는 이에 직접 대항하는 선정요소들, 즉 지속적 고찰과 행복감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하나의 족쇄로서 불안 또는 들뜸은 마음의 동요를 뜻하며 이는 무지로 인한 자극의 반응함으로써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 또는 들뜸은 여러 가지 사유구조의 형태로 스스로에게 주목을 끌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을 알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묘한 족쇄라는 의미에서의 불안 또는 들뜸은 최고 수준의 8 정도를 구성하는 지혜의 힘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싶은 갈망을 끊고 숨어있는 호기심, 사념, 사색, 걱정, 염려 등을 완전히 여의기 위해서는 최상의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 그때야 모든 형태의 불안 또는 들뜸은 완전히 종식된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무와 또는 공에 관한 지혜가 마음과 가슴을 환하게 밝히면 다양한 형태의 불안 또는 들뜸은 생겨날 수 없다. 9. 양심없음은 일종의 느낌이며 이로 인해 악을 범해도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이것은 악을 범함에 의해 마음이 오염되고 저속해지고 퇴보된다는 것과 그러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는다 하는 것을 고찰하고 이해함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혜롭게 고찰함에 의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이 일어나고 악에 대한 역겨움과 혐오가 일어난다. 세속의 사람도 신체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여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비양심은 난마에 근거하여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시는 동안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정화되고 유지된다. 10. 두려움 없음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악행의 무서운 결과 또는 악행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지혜롭게 고찰함으로써 즉 윤리적 두려움의 결연은 맹수나 유령 등과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그러한 고찰의 힘에 의해 윤리적 두려움의 느낌이 일깨워지고 마치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듯이 악의 함정으로부터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과 두려움을 아는 의식 이는 각각 구항의 양심 없음과 십항의 두려움 없음과 반대의 성질이다. 그것을 알기 쉽게 구별하기 위한 비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전자는 가령 분녀더미 속에서 벌레와 같은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의 느낌과 같고 후자는 안전한 동물원이 아닌 밀림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맹수를 정면으로 만났을 때의 느낌과 같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느낌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열 가지 불건전한 것들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그러한 불건전한 번뇌들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행자가 이러한 열 가지 불건전한 것들을 호흡관찰이나 선정력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는 필요에 따라 불건전한 것들에 반대되는 각각의 건전한 것들에 의지해야 한다. 불건전한 것들에 반대되는 각각의 건전한 것들을 개발하는 동안 수행자는 계속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면서 어떻게 마음이 불건전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할 때 그는 아나빠나 사띠를 항상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낭독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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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